4 으 으 으 왜 떨어지면 안되는데 그냥 갈게요 요거 찍고 저게 갈게 으 으 으 으 으 많이 보고 오실래요? 그럼 진짜 많이 보고 오실래요? 많이 보고 오실래요? 괜찮아요 진짜로 메고 가는게 편하지 손에 들고 가야겠네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장면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앞만 보며 걸은지 1시간째 제작진의 짐까지 짊어지고 걷던 민준이 갑자기 멈춰선다 잠깐만 수지? 웨이트 지났어 어디 어디 잠깐 엎드려 볼래요? 아뇨 그지 말고 허벅지에 지나가지고 네 잠시만 자 오케이 트롤 통과 코스에는 비상시 머물 피난처가 곳곳에 있다 여기에요? 앞에? 갑자기 확 올라온다 이걸 열고 있었거든 갑자기 차가워지고 갑자기 허벅지 지올라와가지고 허벅지 지올라왔어요? 네 다 풀렸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게 기머디를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차가워져서 근육이 들어왔어요 괜찮아 민준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일행들은 조금만 더 가보기로 한다 캐벅을 덕수하게 되면 바람을 많이 분다고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캐벅을 가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서요 아 날라가 안돼 날라가 안돼 안되겠네요 날라가 안돼 최악의 날씨였어요 몽돌아와 기온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부터 저희 출연자까지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정도로 이제 끌고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됐어요 과연 이들은 트롤 통과 끝에 살 수 있을까 이게 몸을 안 움직이면 저체언쯤 와 계속 움직여야돼 조금씩 가시면 됩니다 1cm라도 가야돼요 눈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크건지도 모르겠네 당황한 눈이라 너 혼자 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떤 트롤 통과 정상을 보려고 다같이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군말 없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팀들을 팀원들 보고 저도 좀 더 힘이 나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지금이 아니면 여길 내가 또 언제 와보겠느냐 라는 감정이 제일 컸었고 그리고 또 준서랑 같이 어 가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다는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이 눈보라 때문에 목표를 못 이루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가보자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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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무 문제 없죠 오 굿 매일 도망 노 와 예 우리 영감 라고 Trans rug 아이 여기 이제 팀원들 합류 중입니다 같이 기다리고 한 명도 퍼진 사람 없이 완주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 주변에 보이는 이 경관들이 이 경관들은 다시는 잊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들이라서 너무 기분이 힘들지만 좋습니다.